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이번에 달과의 모델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바쁠 때도 자기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모델이다 보니까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피부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달바의 위주로 선택해 주신 게 아닐까요? 저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바쁜 일상에서도 자기관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달바의 모델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모델 한혜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 광고는 조금 다른 제가 찍었었던 광고들보다 조금 더 모델답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좀 파워풀하고 조금 엣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항상 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에게 달바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정말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세럼을 손으로 얼굴에 직접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 있는 화이트 트러플 세럼층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오일층을 잘 섞이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얼굴에 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화이트 트러플층은 얼굴에 보습과 탄력을 주고요 오일층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순광을 내주는 거죠 성분이 엄청 좋은 고기능성 제품이래요 원래 화장을 오래 하고 계시면 당기잖아요 근데 수정할 수 없을 때 저는 녹화 중간에 엄청 건조해질 때 이걸 좀 뿌리거든요 그러면 마치 막 이제 막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처럼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광이 나요 일단 건조하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계절에 뿌리기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비행기 타실 때 가지고 타시면 너무 좋아요 네 달바는 평범한 뷰티 브랜드가 아닌 일상 속에서 기능성 제품을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뷰티 브랜드예요 앞으로 다양한 제품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 한혜진과 함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